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원순구도 상조가방 문재인 극장국가 막을 내릴 조짐이 보인다 4월 1일자 조선일보의 대표 칼럼인 양상훈 주필의 양상훈 칼럼의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박원순의 낡은 구두 김상조의 낡은 가방 지하철을 탄 김명수 세상이 무대이고 인생이 연극인 사람들 관객들 웅승거리기 시작하다 이런 부제가 붙었습니다 양상훈 주필은 문재인식 극장국가가 관객들의 웅승거림으로 막을 내릴 조짐이 있다는 그런 명확한 이야기를 칼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품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막을 내릴 것이다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우리 사회는 꽤 많을 겁니다 정말 어렵게 잡은 권력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시민들도 우리 사회에 꽤 있을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렵게 잡은 권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쪽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고 이것은 양상훈 칼럼에서 의도하는 바하고 좀 다른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상훈 주필 칼럼이 상당히 뛰어난 칼럼이기 때문에 인상적인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제 나름의 한 세 가지 정도의 작은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가운데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위선이 생활화된 사람들입니다 양주필 칼럼입니다 위선은 착한 척 가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선적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위선을 넘어서 위덕까지 간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척, 청렴결백한 척, 서민인 척, 검용적인 척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낡은 가방, 낡은 구두, 버스, 지하철 등은 거기에 동원된 연출을 위한 소품들일 뿐이다 울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사진은 SNS에 올린 고민정 의원 사찰에서 고뇌하는 듯한 뒷모습 사진을 찍어서 올린 추미애 전 장관 부동산 적폐청산, 부동산 부폐청산이라고 쓴 문재인 대통령의 마스크 사무실마다 추풍추상, 남에게 봄바람처럼 나에게 추상같이 액자를 건 청와대 등 소품활용은 또 소품을 활용한 연극은 끝이 없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출된 것이고 또 연출을 위해서 필요한 소품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 양상훈 주필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작은 주제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자연이 주변에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도덕적인 척한 배우와 낡은 구두 같은 소품이 다 준비됐으니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실력 있는 무대 연출가다 무대 연출가인 탁현민 씨가 문재인 청와대 실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난 배우는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호남서 지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 출마도 않겠다고 했던 충격 선언도 다 연극이다 민주당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한 중대한 당은 또 연극이었다 문 대통령은 5.18 제주 4.3 등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사과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 부담이 없는 사과 자신의 선함을 더 덧보이게 할 수 있는 사과 그러나 정작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는 인색하다 탁현민에게는 남북정상회담마저도 좋은 무대였다 도보다리는 한반도기 색깔로 칠해졌고 판문잼은 레이저 빔으로 수놓아졌다 나중에는 국군 전사자의 유해까지도 소품이 되고 만다 더할 말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연극이고 모든 것이 다 극장이고 모든 것이 다 의도를 갖고 있는 연출을 위한 소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작은 주제는 모든 것이 연출이고 모든 것이 연극이다 양상훈 주필의 주장입니다 신민단체들에선 신민이 없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엔 민주가 없고 정의당과 유니언에게는 정의가 없다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인권단체는 여성이나 환경인권이 없다 이들이 표방한 고상한 이념은 연극에 필요한 각본과 소품일 뿐이다 세상이 무대고 인생이 연극인 이들에게 국민은 표를 사는 관객일 뿐이다 극장국가는 지속하지 않다 관객들은 한때 열광했으나 배우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 시작했다 무대의 커튼이 거치면 뒤에서 진짜로 벌어졌던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오늘 아침 신문에 실렸던 양상훈 주필의 칼럼은 아주 멋진 칼럼입니다 양상훈 주필은 극장국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언에 거칠 수 있고 또 당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에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는 것은 소망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현실 사이에 거대한 그런 격차가 존재합니다 양주필은 무대 커튼이 거치면 뒤에서 진짜로 일어났던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대 커튼이 거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나 방법을 그들이 갖고 있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래나 다른 차원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극장국가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사람들의 웅성거리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도록 하는 것 무대 커튼이 절대로 거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고민하는 본질을 제쳐두고 비본질을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이불 속의 독립만체나 찻잔 속의 미풍에 거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 자신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화근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양주필의 멋진 칼럼에도 불구하고 극장국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그 무엇에 주목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분위기에 결코 놀아나지 않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야겠죠 오늘 아침에 극장에서 관객들의 웅성그림 때문에 극장국가가 막을 내릴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양상훈 조선의보 칼럼의 주필의 칼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극장국가가 막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